5 중간으로 타고를 헐헐 날아갑니다. 김수건 위치로 당장 화단을 때립니다. 도저우 첫 타석부터 장타, 2루타를 기록합니다. 푸스타라 이후에 떨어지는 변화구에 속지 않았고, 풀카운트에서 던졌던 포크브레스도 좋은 타이밍에서 파워를 만들어냈거든요. 그 이후이기 때문에 역시 장승호 포수는 빠른 번호 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역시 구자욱 선수가 2루타를 만들어냅니다. 현재 시즌 OPS 1이 넘는 타자 구자욱. 첫 타석부터 2루타를 기록합니다. 박병호, 김여웅 선수에게 연속 볼넷, 이재현 선수에게는 1타점 접시타를 허용했습니다. 빠른 타고! 수식간에 오른쪽 뒤로! 탐작밥 뒤로 사라집니다! 구자욱의 달아난 솔로포! 시즌 31으로! 구자욱 선수가 2타석만의 멀티히트를 기록하는 억도 좋은 기록을 보이고 있고, 지금은 초구를 노력 치면서 들어왔는데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부자국, 김여웅 선수에게는 2타석이 막자마자 타구에 불이 붙으면서… 그렇네요, 높네요. 조금 높았네요. 들어 올렸습니다. 바깥쪽. 벗어났습니다. 홈런치고 마시는 물과 음료수가 최고라고 하는데… 맛있죠. 너무 급하게 마셨나봐요.